응? 얘 왜 잡아먹어? 응? 얘 왜 얘 잡아먹어? 왜냐면 크기가 작으니까 더 큰 공룡들이... 어? 얘는 왜 포족한 이빨 없어? 어 걔는 약간 순한 공룡인가 봐. 얘 먹을까? 어 그럴 수도 있어. 그래 그렇게 그러면. 얘는 하늘 위에 날아. 그래? 그리고 얘가 별 가주를 가는 거야. 어. 얘가 별 가주를 안 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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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가서.. 저.. 저.. 요.. 요.. 이재 집은 어딘지?